사실 이번 시즌 그리고 켈투 선수는 작년에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구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더스 선수가 최근에 하는 브라이언보다 스티브를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스티브가 어려운 캐릭터 중의 하나가 레이 호롱이에요. 그렇죠. 레이 호롱이 스티브한테 좋은 픽이거든요. 자, 그 자세로 풀어나간. 근데 이제 켈투 선수는 굉장히 담백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기가 좋고 차분하게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지를 거는데 이 선수가 레이가 특유의 자세라든가 그리고 랑아 패턴을 만든 선수거든요, 켈투 선수가. 랑아 카운터가 나면 그 주도권으로 계속 도망다니거든요. 원원 딜케, 오른손 1타 랑아 패턴을 켈투 선수가 만든 건데 그런 패턴도 있고 바로 나오죠. 네, 랑아하고 자세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스티브 입장에서는 레이의 호롱이랑 상대할 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게임이 잘 안 흘러가요. 아우, 크로스 카운터? 근데 데뷔지 차이는 많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레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자세 잡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발 뒤로 빠지고 다시 럭시 한 번 아,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브라이언 장인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 우롱이 원하는 데 흘러가면 스티브가 쫓아가다가 지치거든요. 지치다가 그냥 끝나요. 지금 딜케 하다가 약간 아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른발 긁어주면서 천천히 가죠. 강제히 지었습니다. 자, 하당 들고 어, 오우! things seriously 진짜 어려운 거 썼어요. 저게 peekanstal하고 쏘니팡이거든요? 자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체력 차이를 오 다 만들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켈투 선수가 레이지 상황에서 마지막에 레이지 드라이브를 이지를 걸거든요 그 50대 50을 일단은 옷만들이 만들었고요 자 뭔가 그 리스크를 쥐어가면서 오던스 선수가 먼저 벽으로 모으는데요 공천각 기상마우 일단은 지금은 황락처라우는데 와 오던스 선수가 켈투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니까 지금 켈투 선수가 말리고 있거든요 자 최근 스티브의 움직임의 그 표준을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오던스가 그리고 켈투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다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후소태 벽까지 잘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더티 스매쉬 와 근데 오던스 선수가 생각보다 더티를 과감하게 잘 써요 실제로 지난번에 PTG 선수랑 할 때도 거의 이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게 더티 스매쉬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도 오켈투 슬슬 저 공격적인 박자에 맞춰 나갑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걸 용성으로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종래 선수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네 아마 흡수를 했을 건데 여기서 벽 아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조절을 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 뒤로 빠지죠 다시 자세 잡고 벽 앞으로 몰고 스매쉬 걸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아프게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날이에요 네 용성 어 뒤져보면 다시 한번 어떻게 완벽하구요 자 켈투에 들케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레드 쏘니파 한 번이 남아있는데 렘즈매하죠 아 맞았어요 이거 콤보 잘 때리면 끝나거든요 콤보 잘 때리면 끝나거든요 발코니 콤보 잘 때리면 끝나거든요 아 끝났어요 아 데미지 너무 좋습니다 오더스가 3대1로 일단 첫 번째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와 근데 오더스 선수가 되게 대쉬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와 이 부분은 사실 켈투 선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큰 기술을 일단 맞았어요 아 레드 맞은게 지금 진짜 컸네요 그게 더티를 과감하게 쓰고 하다보니까 이게 판단이 안서운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레이 후롱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무한맵을 하는게 굉장히 사실 국룰이거든요 아 레이의 국룰 뭐 사실상 이 ATL이 오면서 종래가 만들어낸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지를 켈투 선수 경기에서 가장 이지를 많이 걸었어요 사실 저는 켈투 선수가 이지를 가장 안 거는 레이유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단이 거의 다 막혔어요 아 그 하단 비율이 이제 좀 더 심리에 맞아 떨어지면 지금 오더스 선수는 정말 잘 맞춘 거예요 그 심리를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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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원래는 스티브가 지쳐야 되는데 잘 붙었고 이지를 잘 막다보니까 스티브한테 기회가 왔지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지를 못 막게 되거나 이지를 안 거는 상태에서 천천히 용성이나 웬하퍼 천천히 가면 갉아먹으면서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켈투 선수가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한맵을 갑니다 인피니트 아쥬렛2 여긴 무한맵에 어느정도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용성을 들어오는 걸 잘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해요 그러면서 공 착각을 못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지만 이 하단을 걸다가 막혔던 첫 번째 세트를 생각하면 허친보 바로 때려주네요 자 여기 콤보가 좀 다르죠 그렇죠 무한맵이기 때문에 선풍막이 와우 이런 거 나중에 뜨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용성으로 견제를 해주는 게 보통 레이의 기본 소양 중에 하나에요 맞아요 아 빠지죠 아아 감당이 안되죠 이게 기본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라운드가 이 두 배치의 기본 운영 중에 하나에요 특히 레이 운영이고요 자 그리고 이 체력이면 아무리 한번 흘려졌다 해도 레드를 맞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 골자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보통 스티브가와 대시 시계맹신으로 이지하는 거를 원거리에서 살짝 그 거리를 맞추면서 피해주면서 소지팡으로 때려주거든요 아우 근데 지금 하단을 또 걸었습니다 지금 하단을 잘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에게서 흔들리는 기점이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단을 막으면서 본인의 턴으로 잡고 있는데 자 그래도 거는 후소테 켈투 공격방에 와 또 막았어요 이거 좀 이제는 이거 일부러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계속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또 막았어요 아니 계속 막아요 지금 강하나 던인건 약하나 던인건 다 frontline하고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는건데 이제 그만 의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면 그냥 흘러가는 흐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하단을 계속 신경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지금 공격은 그래서 오드 Cambodia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데미지가 맞으니까요 지금 방 minions 오리 바랄때 한gin 토를 식행으로 피하는데 아 코무미스 약간 미스 이건 이글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래 첫번째 라운드 이겼던 방식대로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하단을 계속 신경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지금 공격은 그래서 오든스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데미지가 맞으니까요. 지금 방금 오리발 할 때 하단을... 오와! 껏! 아, 이거를 시계행으로 피했네. 아! 코보 미스! 약간 미스. 이건 이글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래 첫 번째 라운드 이겼던 방식대로 그냥 시간을 다 쓰는 백대시를 하면서 용성을 해주고 그리고 기본기로 견제를 해주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이거 가드백 이용하던 심리도 있는데 이번에는 트리킹. 하지만 겔주 체크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을 이제는 막히면 이번 라운드가 질 수도 있거든요? 큰 기술 쓰면? 자, 사건에서 이어지는... 아, 역시! 근데 막타를 막혔고 이거 레드 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레이지드랍 있죠. 레이지드랍 있죠! 레이지드랍 있죠! 레이지드랍 있죠! 레드 찍고 심리! 이득! 근데 이제 오히려 여구로 레이지해요. 레드 쓰리팍 있죠. 와, 역시 백대시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겼던 기억대로 하고 있어요. 너무 크게 이지를 걸었다. 아차, 쉽죠. 그리고 오른손 1타 다음에 랑아 패턴도 나오고 있고요. 아, 이 백대시 좋아요. 다시 한번! 어퍼 카운터! 그러면서 다시 선구하기 2타까지 확정이죠. 뒤로, 앞으로... 하지만 결국 스티브로 가고 싶어하는 오드스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단을 많이 의식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이 패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켈투가 계속 약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로 빠지죠. 계속, 계속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스티브이 꽂힌 카운터가 나지 않는 이상 켈투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이겨나가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게 철권 3 때부터 나오는 백대시스템이거든요, 레이에. 막았는데, 어우 닿지 않고. 이거 레이더 소니팡을 맞춰야 될 텐데. 맞힐 수 있을까요? 결국 현옥 지키고 있습니다. 맞힐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페링! 다시 한번 플러스 5! 뒤로 빠지고요. 어우! 찬스를 노렸는데! 와, 이거 유도하게 만들었네요. 뒤로 빠지고. 자, 초과제! 이거 시간까지 쓸 거거든요. 네, 시간 10초 때였는데 단단하게 걸어잠궈서 켈투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네요. 보통 이렇게 스티브가 되게 답답한데 이러면 오드스 선수가 이제 맵에 선택권이 있잖아요. 네. 좁은 맵을 가던가 아니면 가장 그냥 평범한 맵이 사실 미시마 도저잖아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맵을 갈 거 같긴 해요. 그렇죠. 맵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오드스 선수가 스티브로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래 하던 브라이언으로 가는 생각은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한 맵이기 때문에 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해도 레이 입장에서 백대시를 할 수 있고 오다마자를 시전할 수 있는데 이제 맵이 좁게 되면 벽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더티냐 스매시냐 공격적인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거든요. 스티브 입장에서는. 네. 자 그 스티브가 확실히 무한에서는 좀 답답해하는 모습 그리고 켈투 선수가 하단을 순순히 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가던 느낌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맵이 바뀌고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굳혀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유지하고요. 미시마 도조. 이게 참 신기하게도 미시마 도조가 가장 평범한 맵인데 애매할 때는 미시마 도조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국밥 같은 존재. 그렇죠. 우리가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권에서 가장 맛있는 맵 중에 하나이라고 보여요. 원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약간 템플로 갈린 경우도 있지만 거기도 규모가 있는데 여긴 진짜 컴팩트합니다. 그렇죠. 이 맵을 한 이유를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켈투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못 버텨을 때 졌거든요. 이제 벽에서 버티냐 못 버티냐 만들어야 되는 게 오드스거든요. 그러니까 백댓이 하면서 켈투 선수가 이제는 강력한 유지를 좀 안 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요. 자 그래도 계속해서 크레셋 속이 조금씩 들어가네요. 많이 안 졌다. 이제 그만 앉아라. 근데 이거 약간 디폴트적인 운영이라서.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거 더티랑 레드솔 판 각인데. 더티냐 레드솔 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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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니다. 다시 한 번. 더티. 그래도 주도권 레이지. 레이지. 반대로 이직할 수 있죠. 반대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도 있고. 바닷치는 아치도 있고. 레이지. 결국에는 오더스 선수한테 먼저 턴이 왔어요. 근데 그 턴에서 켈투 선수가 변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두 번 다 하단을 막다가 졌어요. 그러네요. 지금 용성도. 그렇죠. 하단을 막다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더스 선수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 바꿔야 됩니다. 다음 라운드 되면 이제 선택했을 때. 그게 찔릴 수도 있어요. 잠시만. 랑하. 랑하. 벽에서 랑하 한번 벽광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성으로 무독의 견제. 사실 이거는 종래 선수가 하는 패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랑하. 그리고 후도태. 오랜만에 맞는. 그리고 하단 톡톡도 있고. 왼손 중단. 그리고 중중중중중이 열리다 보니까. 후도태를 막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그거 한번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지금 원래 구도대로 돼가고 있어요. 스티브가 들어가다가 지치게 생겼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잘 막았고요. 곧 먹어내는 스베시 쓰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이 지금 좀 아주 습관대로 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하단을 진짜 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하단을 막아서 이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두스 선수의 승리 공식이 그거야. 지금 의심했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어퍼로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거 벽까지 갑니다. 3타 때리고. 이러면 다시 한번. 이건 중단 쓸 것 같거든요. 일단 하단 막았어요. 계속 막아요. 랑하. 랑하에서 멈춰주고 다시 한번 랑하 걸 수 있네요. 저는 중단이 좋아 보이거든요. 중단이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빠져나와요 이러면 오두스 빠져나와요. 중단이 좋아 보이거든요. 중단이 좋아 보이거든요. 중단으로 그치고. 아악. 빠져나와요. 죽었다. 결국 역전 순으로 마무리합니다. 켈투어. 그러니까 오두스 선수가 퍼지 가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타이밍 가드를. 근데 그거를 일단은 켈투 선수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의심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고 퍼지가 나오는 순간에 중단을 꼬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노리고 노리다 마지막 한 번 벽광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단을 이겨서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졌어요. 아. 아. 아.